블루톡 스타 안녕 안녕 좋은 아침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야, 요! 지키라! 저거 봐 애니가 1등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요! 지키라! 나도 신상품 갖고 싶어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응 아,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 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퍼플로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하하하하 나중에 봐 흠,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혹시 블루 백에 조종 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자, 자 당장 휴대전화 안 나오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신상폰을 준대요! 흠 흠 전화는 통화만 잘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쌩쌩하잖아 어? 커플폰 아니야? 우와, 저기 또 있네 고물폰 커플인가요? 흠 흠 흠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퍼플? 흠 흠 흠 흠 흠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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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하! 아, 윙드롱. 음, 음? 으아! 마이거 데이! 비? 얜 뭐야? 1등은 무조건 내 거라고! 이렇게 되면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어. 어, 안녕. 어, 재정이야. 어, 재정이야. 어, 재정이야. 우와, 1등이다. 우와, 1등이다. 으아! 으아! 으아, 레드, 재정이다. 이런 신상품은 레드가 받는 거야? 야, 너. 으아! 뭐야, 진짜? 너 재정신이야? 레드, 이건 방침이지? 으이, 인어인데 찍으면 어떡해? 우린 진짜 고생이 가며 도전하고 있는데. 그보다 정체를 드러내면 어떡해요?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잘 봐,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그렇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끼 아니잖아! 으아! 으아! 안 돼! 꼴이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여기!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누가 오는데? 어땠지? 으응? 으아! 으응!